기획재정부가 석 달 연속 경기 둔화 흐름이 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기재부는 오늘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 10월호에서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, 수출 반등 조짐, 서비스업, 고용 개선 지속 등으로 경기 둔화 흐름이 점차 완화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. 다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대내외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와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